진짜 너무 더욱 더 물건 더 왔어요 어떡해 나 지금 어디서 왔어? 얘가 네꺼야. 어? 어떡해. 근데 너무 큰데? 오빠가 도마뱀을 키우는데 얘 도마뱀이야? 도마뱀이라고 그래, 이거를? 도마뱀이지. 제가 한 마리 달라고 했거든요. 제가 키워본다고. 어떡해. 나 일단 좀 친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아. 그리고 꼬리 잡으면 안 돼. 꼬리 잡으면 짤려? 자르지. 그리고 얘는 다시 안 자르지. 아 진짜로? 배고리 때. 들어봐. 점프 직전이라고? 안녕? 점프 직전이라고? 아아. 키모우는 거 같아? 아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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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키울 수 있을까? 왜 못 키울 것 같아. 얘 되게 얌전하다. 얘 잠든 것 같아, 내 손에서 지금. 손 아래 한입 보여줘. 얘는 좀 느리네. 나는 여덟말이기 때문에 모이면 똥냄새가 나는데. 아 진짜로? 실제로 또 한 마리만 있으면 똥냄새가 나는데. 이건 뭐야? 안 맡아봐. 아우! 싫어. 안 맡아봐. 안 맡아봐. 안 맡아봐. 깊게 맡아봅니다. 여덟마리 있으면 냄새 나. 깨끗하네. 애기야 이거 묻었어. 알아서 해. 귀여워. 어흐. 귀여워. 아흐. 아흐. 찾잖아, 애기야. 이게. 이거 좀 꼭꼭 손인다고. 이거 이거 딱 먹은 거 봐. 마지막에. 아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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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nsorFlow. abetes. , memes. 예스. 내색. 음악 잘 들어주세요 졸업드 빛 해볼게요 졸업드 빛 어떡하구 계속 섞으시겠어요? 아니 아니 어느정도 트릭을 잡아주세요 태연아 뭐 이런거 알지? 지성 지성 이제 봐도 돼요? 당연하죠 무슨 트릭인거에요? 도대체 이게? 와 진짜 신기하다 언니 얘기하세요? 우와 출장은 나도 없어 나도 없어 근데 시스템도 다 엄청 비싼데 본인들은 본인도 브랜드니까 근데 결과목은 진짜 그만 너무 많이 온다 많이 와요? 어떻게 해요? 택시 타고 가라고 복화를 주셨어요 저 너무 행복해 배고 가시면 안됩니다 집에 가요 근데 간장 맛이 안 나요 아니 나긴 하지 도드라지지 않은 이렇게 카우러스러운 그런가요? 내가 하고 싶은 텍스점 앞으로 나와주세요 조금만 찍으세요 숙소 흰 어린아이가 인기 인기 통화 보통 도라지 배고파 안내 도라지 투명색 아크릴 집을 장만해 줬습니다. 깨끗하게 씻고 새 집을 지어줘 볼게요. 집을 이렇게 완성해 줬습니다. 집을 이렇게 완성해 줬습니다. 도마뱀아. 이리 와봐. 안 들어가. 집에 한번 넣어볼게요. 도마뱀이 먹는 사료인데요. 제가 키우는 크레스티드 게코 종류는 이런 가루로 된 사료만 먹어도 된다고 해서 가루를 물에 잘 섞은 다음에 매깁니다. 귀여워. 또 또 또. 안 돼. 또 또 또. 안 돼. 오늘은 주말입니다. 토요일이고요. 저희 선데이하우스 같이 했던 승환 오빠의 결혼식입니다. 어제까지 날씨가 진짜 너무 더워서 9월 셋째 주인데 날씨가 한여름이었어요. 어제 밤부터 비가 와서 지금 24도 정도 되더라고요. 그럼 오늘이 더 꺼내야 돼요. 괜찮아요? 또 셧을 하는게 됐어?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예! 예! 밥 맛있게 먹어! 예! 너무 아프니까 이거 먹으면 괜찮습니다 너무 추억이 엄청 돼 너무 아프니까 너무 아프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